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델럽니다 오늘의 벌 챔피언은 어 그래그래 형이야 상남자 탑올라프 맨날 승률 50%에서 51% 정도 유지하던 챔피언이었는데 이번에 올라프가 저 패기 좋은 챔피언들 이제 뭐 부르자 챔피언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올라프의 지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냥 끝까지 패면 이기는 상남자 올라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룬은요 딱으로 들어주시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새끼가 이게 안 맞아? 이 새끼가 이 맞았어 맞았어 너 뭐야 아이 Q 없어 나 도망가지마 개나이스 개나이스 아트록스 그렇지 더블킬까지 가야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여기까지 캬 완벽하게 손해봤는데 아 왜왜 아 안 보인다고? 두 분 그거였어 누누야 왜 안 오니 비교는다요 누누야 아 쭉 빼기 빼야겠다 이거 그냥 쭉 뺄게요 아예 쭉 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쭉 뺄게기 뒤져 아 배아파 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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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프 51년만인데 나쁘지 않네 잡았죠? 못 잡았죠? 못 잡았죠? 나름 지금 함 나름 지금 함 따뜻 얍 쭉 빼기 그렇지 다 맞죠? 쏠킬 형 완벽하지 근접 대 근접이면은 이선만한 게 낫지 않냐고요? 그거는 제가 근거리 챔일 때 기준이고 아트록스는 원거리 챔임 놀랍게도 진짜라는 거임 신속이 아트록스 상대로 승률 85%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신속이 굉장히 유리할 때 좋은 템입니다 여기다! 쭉 잡았죠? 쭉 빼기 뭐해 저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때리다가 그냥 킬만 먹어 저 뭐야 친구는 뭘 낫지? 뭐잉? 군까지 써 쏘루킬 으악! 강해졌다! 잇잇잇잇잇잇 너무 강해지고 있어 지금 똥똥이 날 죽일지라도 나는 포탑 하나를 더 뜯는다 야 이렇게 못하면서도 KDA 유지하는 거 쉽지 않다 그쵸? 이것도 기술이야 어? 너도 날 막지 못해 W를 너무 빨리 썼다 아무 생각 없이 아쉽다 그쵸? 이것도 하나 원콤 못해? 하트 Q 정중앙원 피했어도 아! 롤은 스킬을 피해야지 이기는 게임이구나 옛날 차 만난 것만 했더니 까먹었네 아하! 스킬을 피해야지 이기는 거였어 어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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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만히 있는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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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너무 아파 거칠 거 같아 똥아 가라앉아 아 잠깐만 안 가라앉을려나? 잠깐만 똥완 수행 좀 할게요 아 더러워 나도 가야지 간다리 간다리 슈욱 슈욱 맛있다 W 계속 습관으로 빨리 키네? 먹는 사람이 임자! 으으 맛있다 아 이거 먹으면 돈 좀 아 미안함 미안함 빨리 오세요 미안함 또 W씨 아 이거 습관 좀 버려야 되는데 올라프 옛날에 하던 사람이면 이런 습관이 있음 RP 됐을 때 써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모임 저거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나 진짜 배 너무 아파 이 ㅅㅂ 어떡해 으아아아 버텨 아 이태국 아 나 진짜 잠깐만 아 나 잠깐만 참아야돼 말아야돼 이거 미치겠다 진짜 아으으그 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아으으으으윽 아으으윽 빨리 빨리 으으으윽 싸우고 싶으으음 아 나아가 쏠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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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텼다 또 버텨낸고임 다음팀에서 스페러 갑시다 아무나 탑에 보여라 탑에 보이는 순간 킬각 찾았다 반갑다 그래 반갑다 됐다 에이 에이 이걸 안 들어와? 정말 어이가 없다 갑자기 편안해졌어 안쌌습니다 수상할 정도로 패지지 않았어 이제 다시 게임에 집중해 게임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힘을 역시 개사기 올라프 원래 개사기일 때만 하는게 좋아 올라프는 개사기가 아닐 땐 또 우려가지고 똥내가 자욱하고 지금 올라프 개사기냐고요? 개사기까지는 아닌데 충분히 좋아요 왜냐면 브루저들을 잘 잡거든 그래서 옛날보다 좀 픽률이 괜찮아진 느낌 아이씨 저거이 빨리 안죽어 죽였어야 되는데 안되겠다 적들에게 자비를 저 저 진짜 도저히 못해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아 나 ㅅㅂ 어 음아 저 빼기 아아 나 핵과했어 ㅅㅂ 똥사랑 한 번 으아악 신이 등장했음 롱스턴 내보냄 조용히 하세요 진짜 그래 이거임 컨디션 47% 상승 이러면 페널티 받음? 받지 않을까요?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는 거 아! 더블쿨이 조금만 더 빨리 돌았어도 아아 2단 모로가나 가자 가자 모로가나 헬스 고! 안 맞았어? 안 맞았어? 안 맞았어? 안 맞았어? 안 맞았어 좌은게 내 죄냐 폐쌕이 그런걸 어떻게 Papa 암 됐다 일로와 어딨어 시끼야 어잉 쓰룩케엘 뭔 딜이냐고 이게 나야 어째 똥싸기 전이랑 후랑 별 차이가 없다 뭐야 이거 왜 죽음 왜 죽음 나도 모름 2 데미지요? 526이요 드디어 남자다움이 생겨버렸구만 이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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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중요한 점 과연 살줄을 했는데 점수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?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? 10분 참는 거 진짜 존나 어려워 난 정신력이 대단했어 후바나니 안녕히 가세요 뭐야 오르네 딜량 6만 트루딜은 17,000밖에 안 나오네 개나이스 감소량 와 근데 진짜 올라프가 얼창없는 탱킹을 하긴 한다 이거 탱커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생사에 가로수기를 해서 그냥 존나 버틴 템템 없이 이 정도의 템템을 재밌었습니다 후 올라프였습니다 저는 2차 똥 좀 싸러 가 바이 헬로 암텔롬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두둥 두둥